좋잖아요, 흐르는 물이. 애기 때는 진짜 이런 데서 막 물장구 치고도. 일부러 찾아가잖아. 엄마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애기 때 완전 진흙탕에서 이러고 논 거예요, 친구랑. 이 친구가 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. 그냥 딱 집에 가는데 엄마가 안 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, 애기 때. 그래, 애들은 놀아야지. 나는 안 혼났어, 이렇게. 근데 여기 홍수인데. 저, 저, 야, 거기 너무 넓어. 이쪽, 약간 이쪽으로. 저, 저, 야, 거기 너무 넓어. 이쪽, 약간 이쪽으로. 아, 야, 벌쩍 뛰어 넘어올 수 있지. 하나, 둘, 셋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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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하나, 둘, 셋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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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정말